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폭증한 몰카 범죄 수는 광화문에 모인 시위대가 분노한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2,300명이던 몰카 피해자 수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지난해 5,6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몰카를 걱정할 만큼 몰카 촬영 대상도 무차별적이었습니다. 성별 몰카 피해자는 여성이 98%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빈도가 89%에 달했습니다. 몰카 촬영 장소는 전동차 안과 역사 화장실 등 지하철이 51%로 혼잡한 틈을 노린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학교, 카페 등 일상을 보내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몰카가 적발돼 사실상 몰카 안전지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적발된 몰카범은 과반수 이상이 2회 이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몰카범 1명이 피해자 99명을 대상으로 1,278회의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범죄 판결은 72%가 벌금형에 그치고 징역형은 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